LI-15 견우 부위는 팔 이은 뼈, 어깨뼈 봉우리 가쪽 모서리의 앞쪽 끝과 위팔뼈 결절 사이의 오목한 곳에 잡습니다. 취혈할 때에는 위팔을 외전할 때 어깨뼈 봉우리의 앞 뒤로 두 개의 오목한 곳이 나타납니다. 어깨뼈 봉우리 앞쪽의 보다 더 오목한 곳에서 취혈합니다. 견우 T-14는 뒤쪽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5에서 1.2촌 가량 직자하거나 0.7에서 1.5촌 가량 사자합니다.